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 들어가자 뭐야 이씨 이거 뭐야 밥 시키는 건가? 필리핀 시내에서 사망한 자체가 발생됐대요 단순 강도살인이 아니네 밀어 야 이 X들 뭐야 전기 두려움을 느끼고 세포 자체가 없는 X예요 황제 카지마 관련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X들 지금 어디 있어 컴퓨터 하는 놈들은 너네가 잡고 나는 그 뒤에서 시키는 놈을 잡는다 좋다 X 한번 해보자 가자 총인 나 총인 지금 올게 무조건 찾아야 돼 발라줄게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형한테 얘기해 이 X 나한테 막 붙여 여기가 내가 책임지고 다 잡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